이러한 과기정통부의 요구에 대해 과학자들은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.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국가연구비를 부당하게 해외연구기관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방식을 한국 과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네이처는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신 총장의 직무 정지 거부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과학기술계 인사 810명이 참여했다며 과기정통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과학기술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네이처는 또 일부 연구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전 정부 때 임명된 신 총장을 퇴진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덮쳤습니다.